자 이번에는 1976년 6월 16일 16일 성이 뭔데요? 함이요 함 함? 여자야? 남자야?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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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웅기라든지 뭐 이런거요? 삼재가 들었군요 삼재요? 네 오우 결혼 안 했어요? 결혼해서 자손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고생도 많이 했고 내가 고생을 해서 쫙 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내 스스로가 내 발목도 잡는 일도 많이 하고 조금 포장된 게 너무 많아 진실한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좀 안 보고 싶어 별이 좀 짜증나 아 좀 보기 싫다? 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진실된 그거 없이 포장되고 가식적으로 남한테 보여주는 삶을 너무 많이 사는 걸로 보여 돈복은요? 돈복이 있어 돈복이 있다? 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복은인데 고생도 많이 했어 고생도 많이 했는데 조금만 진실 됐으면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텐데 조금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판무듬에 내가 좀 들어갔다 나왔어 다시 재도약을 할 텐데요 내년 지나고 3년? 마흔 아홉 50대면 그래도 이 사람 없이 산다 소리 안 나와 아 돈복은 있다? 네 많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부러운 거야 속상해